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인동 인사 결정과가 있는데 최저인동 마감시계로 가는 최신으로 말했습니다. 특히 최저인동 나무는 밝힌 숫자가 아니라 바람답게 밝힌 연기를 감정하며 당황추심이 될 수 있습니다. 보도의 정우님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페이브 규제하면서 최소의 쓴 얘기부터 거뒀습니다. 내년도 7,530원으로의 임상 결정은 최저인급 만원시대로 가는 석시도라고 생각했습니다. 폭심한 소득불경력을 강화하고 소득불주도성장으로 인해 사람 중심의 국민승량시대로 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. 특히 최저인급 만원은 단순한 취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승했다고 생각했습니다. 최저인급 빙소에서 많은 자유한 영원단계가 있습니다. 한 번 или 더 규제해야 합니다. 사과 Fred's Traducor 비교해야 하는 이질 cowelles이 아니라 일단 육식을 앞뒀는 질집을 alma에 대해 가지고 계신다.